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반복문과 꼭 함께 같이 생각해야 될 친구예요 그게 뭐냐면 Arra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한국어로는 배열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강당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학생을 그냥 한 곳에 넣어놨다 그럼 학생들을 관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또 우리 집에 처음에는 산림이 없어 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놔도 그 산림을 찾는 게 쉽죠 그런데 산림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필요로 하게 되나요? 학교에서는 반이나 학년을 필요로 하게 되고 또 우리 집에서는 신발장, 옷장, 또 이불장 이런 적당한 수납 도구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배열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대상입니다 즉,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많아지게 되어 코딩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정보들을 잘 관리, 정돈하지 않으면 어떤 정보가 나한테 있고 또 어떤 정보를 찾고 어떤 걸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도구 바로 배열입니다 자, 실습입니다 신텍스에다가 저는 array라고 하는 JS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다 이제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정보시스템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배열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배열에 대해서 crud를 파악하면 이 배열은 아는 겁니다 배열을 한번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배열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법인데 그중에 우리는 첫 번째 방법인 array-retural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배열을 여러분이 표현할 때는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나고요 하나의 배열 안에 여러분이 수납하고 싶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숫자건 boolean이건 뭐건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면 배열이 만들어지는데요 배열을 만들기만 해서 우리가 저 배열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배열을 우리가 만든 다음에 쟤를 호출할 수 있어야죠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ARR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대입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ARR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배열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console.log라고 하고 배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꺼낼 때는 배열을 생성할 때와 똑같이 대괄호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두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그럼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배열에서는 그 자릿수에 따라서 다시요 0부터 자릿수가 카운팅 돼요 첫 번째 a는 0번째 자리에 있고 두 번째 b는 1번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b를 갖고 오고 싶다면 1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node, syntax, array.js, b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d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read를 했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싶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c를 배열을 생성할 때 c를 넣어놨는데 저 c를 소문자로 바꾸고 싶다 소문자? 3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r, r 그리고 e c는 2번째 자리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3 이렇게 준 다음에 console.log.arr을 출력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a, b, 3, d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배열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배열 안에 어떤 값들을 넣어 놓으면 몇 개의 값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아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떤 것을 쓰면 되냐면 console.log.arr.legth 길이라는 뜻이죠 length를 쓰시면 보시는 것처럼 4가 나옵니다 이때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것은 개수를 세울 때는 0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릿수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배열에서 이 값 끝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되죠 구글 저는 검색 엔진을 열었고요 그리고 javascript array 그리고 add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push라는 걸 보여주네요 그리고 문법을 보니까 이렇게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그 배열의 변수 뒤에 .push 해갖고 어떤 값을 주면 되는가 봐요 우리도 해보죠 여기에다가 arr.push 그리고 여기에다가 e 그리고 다시 arr을 출력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끝에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배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앞쪽에 추가하거나 앞에 있는 것을 빼거나 뒤에 추가하거나 뒤에 있는 것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어떤 값을 버리거나 낑겨 넣거나 하는 아니면 정렬 상태를 바꾼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아주 아주 편리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한테 쭉 열거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가름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코딩을 하다 보면 이 배열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필요로 하게 될 때인데 그때 검색해서 알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에 대한 형식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